릴리 어디 갔지? 모래 릴리 모래 승민 하나 둘 셋 릴리 코! 이모 승민 차례 이모 승민 이즈 이모 승민 릴리 이즈 이즈 릴리 잔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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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할거야? 멍킹 만나면? 남편 멍킹 나 아까 멍킹 어디있어? 여기가 어디있어? 오꺽꺽꺽꺽꺽 오! 있어! 왜? Smartboreal custom 전원 전원 작업 전원 작업 그 해외에서 덕지팬키 이나 혼자서 먹었기 때문에 CRASH 소민아는 아이스크림 일어났다 소민아는 아이스크림을 너무 많이 받았다 소민아는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왔다 다진내러 갈 때 소민아는 아이스크림을 가져온다 소민아는 말로 사랑할때 그가 너무 아름다워 빨리 말해 엄마 나랑 릴리가 다 왔어 왜? 잠깐 다녀 릴리랑 승민이 급이야 찐이 무더니 엄마 저거 릴리랑 나같은데 가자 이렇게 시끄럽다 니네 싸움이야 우리한테 바로 올려야 될 거 같은데? 승민이 너무 잘했다고 자기는 adjustment 계속 시켰어 빨리 도착해 진짜 잘했다고 지금 우리 어디입니까? 우리 빨리 도착해 우리 슬메탔 우리 슬메탔잖아 우리 슬메탔잖아 슬메탔 우리 슬메탔 그들의 속에서 눈비가 너무 많이 내리는거지 나이가 많이 내리는데 기온은 지금 영상이 1도예요 그래서 눈이 막 녹아가고 있네요 깜빡라우리 너 어떻게 올라갈래 거기 어? 어 어 스페프한테 말했어 스페프한테 말했어 잘했다 스페프한테 말했어 풍광이 오늘 예쁘네 이제 눈 안오지 아니 다음주 월요일날 온다고 하는데 모르겠어 기온이 이제 너무 낮으니까 아니 너무 높으니까 비로 바뀔 수 있거든 다 누는거야? 그치 헛 뜨고 기온 좀 하고 올라가면 샥 녹아버리지 스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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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무서워? 오늘 오랜만에 피카타임 이거 누가 먹어? 아이가 먹어야지 오늘은 이미영이 닭칼국수 오늘은 이미영이 닭칼국수 어? 조금 빨간색이 없다던데 맞지? 애들때문에 왔다 결국 고추는 뻔했어 응 국물 맛나는데도 맛있어 평소에 저 김치, 양념 많아가지고 같이 먹으면 딱 맛있을 것 같아 다행이네 다행이네 그냥 다 같이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차로 가고 있습니다. 슬루센! 여기가 슬루센! 어 맞아 여기가 슬루센이야. 슬루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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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슬루센. 슬루센. 맞아 엄마 옷 여기 있지. ama. 갓니 한 번만 가고 싶다. 그렇지. 출루센. 넥 precious chen работать. 네 스탄! 좀 비슷하지? pinching and every map. 슬루센. 말을 타고 달리는 경찰. 슬루센. Continuing 북 unchanged. 오늘 저희는 여기 뮤지엄이 이렇게 3개가 쫙 있는데 테크니스카 뮤지엣으로 갑니다 애들을 지금 먼저 내려주고 저희는 주차를 하고 걸어가고 있어요 저희는 주차를 하고 있어요 저희 지금 테크니스카 뮤지엄에 왔는데 층별로 나눠져 있는데 층별로 너무 수준이 다른데 릴리랑 승민이가 이제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같이 다니면은 서로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저랑 릴리가 지금 한 팀이 돼서 돌아다니고 남편이랑 승민이랑 미영이랑 한 팀이 돼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건 뭐야? 네 많이 마침 땡큐 릴리랑 같이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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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뱅이ㅓ 너무 좋은데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잘생겨서 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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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고소하지도록! 옷 입고 싶어 맞아 살고 싶어 릴리는 뭐 하고 싶어? 나는 저기서 이렇게 기고를 어디있어 근데 엄마랑 아빠랑 커피를 한 잔 마셔야 너네랑 돌아다닐 수가 있어 에너지가 없잖아 나 좀 기다려줄 수 있겠어? 아니 집에 갈까? 세찬은 너도 좀 누워서 쉴래? 아니 애들 없으니까 좋아 사약이라 너무 맛있어 남현, look at her face when she focus on this 봐봐, 스납 입 봐봐 찾아보면 이게 밖에는 밖으로 이제 봐봐 봐봐 바뀌어 이거 릴리아 이거 알려줘 아니 앉아서 해야 돼 릴리아 봐봐 오, 신빈이 라인을 그렸어 신기하다 이거 그러니까 나 오른쪽 사다봐 오른쪽 사다봐 오른쪽 위에 사다봐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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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녁은 연어 봐봐 봐봐 왜 저녁이 이렇게 드립을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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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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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